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비서실장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총리까지 한꺼번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분리해서 대통령실 비서실장부터 먼저 발표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동시에 발표하는 가능성도 조금 있지만 일단 비서실장을 먼저 발표하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총리 발표가 있지 않을까 현재 거론되는 인사가 너무 많아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홍준표가 건의했다라는 김한길 총리 장제원 비서실장 카드도 유력 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확정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물론 그렇게 보도한 언론도 있어요. 있지만 저는 이 박영선이가 왠지 이상하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협치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협치.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를 계속해요. 대통령이 지금 가장 관심 갖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반도체 아닙니까 탑3 안에 들어가죠 반도체. 총리로도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영선 카드가 여전히 저는 유효하 다고 봅니다. 박영선 총리 카드가 굉장히 유력하다. 일단 그쪽에 제가 무게를 좀 실어주고 싶고 여러 가지 관계가 좋죠. 이 박영선은요 윤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벌써 김건희 여사를 잘 알았던 인물이죠. mbc 기자 시절에 김건희 여사를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코바넨 컨텐츠 거기 관련해서 어떤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야말로 자기가 만나본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는 미혼이었는데 여글이었다. 여장부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털털한 성격에 흔히 보기 힘든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여성이었다. 이런 식으로 정언을 해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둘 관계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박영선 카드가 유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전화도 많이 받았고 문자도 많이 왔다.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이 헤드라인 자체만 갖고도 충분히 저간의 사정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박영선 총리 카드는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선은요. 여기가 사실 친명은 아니에요. 친명은 아니지만 친명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으로 보면 강도가 좀 낮죠. 김한길이는 아마 극단적으로 이들이 비토할 겁니다. 배신자로 일단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한길을 위험하다고 저들이 낙인 찍어놓고 있죠. 김한길이가 등장하게 되면 어떤 공작을 벌일지도 모른다. 자신들을 향해서 또 어떤 도발을 할 것이다. 정계개편 같은 것을 시동 걸고 그래서 민주당의 몸집을 줄이려고 하는 사이즈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위기를 느끼죠. 김한길 같은 사람이 전면에 등장하면 그건 박영선은 그에 비하면 조금 온순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 편은 아니지만 수박이지만 수박 아시죠 수박이지만 좀 낫다라고 하는 거죠. 좀 낫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김한길 총리보다는 박영선 총리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문회 통과 과정에서 김한길은 아마 엄청난 유혈사태가 터질 겁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편안한 상대가 편안한 카드가 박영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윤석열 찍었던 2030 민주당의 끝. 이대남 더 많이 돌았어. 결국은 이건데요. 이게 여론조사에서 다 잡히더라고요.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대선 때 2030이 왜 민주당으로 갔을까 비례대표에서는 조국혁신당 혹은 개혁신당으로 다 가버렸죠 이들이. 그 때문에 수도권에서 5% 정도 잃은 겁니다. 이대남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8세부터 약 한 34,5세까지를 말하는데요. 한 600에서 700만 정도 되죠. 여기서 그냥 승부가 결정났다라고 보는 게 제일 핵심에 근접한 이야기들입니다. 서울 청년 밀집지 분석 민주당 쪽 평균 이상 이동했다. 이대남 국민의힘 지지 철회폭 굉장히 컸다. 출구조사 결과 비례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 지지 컸지만 전체 평균보단 낮았다. 개혁신당으로도 많이 갔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왜 졌는지 왜 크게 졌는지 원인 분석을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지금 당의 원로들도 만나서 선소리 들었고 윤석열 대표가 지금 이런저런 행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장파 의원들 이번에 초선 의원들 되는 사람들 모임에서도 그걸 또 이렇게 이슈하고 있는데요. 원인은 거의 드러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술적으로 뭐가 잘못했는지 그런 거 필요 없고요. 2030 여기가 그냥 대반란이 일어났다고 보면 거의 정답에 근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번 선거 단기간에 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그랬잖아요. 대파가 1 두 번째가 담아 이 두 개가 끝을 내버렸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mbs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8에서 27로 이렇게까지 크게 떨어진 것은요 과거 광호병 파동 때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수직하라겠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최순실 최성원 씨 사태가 터졌을 때 수직하라겠죠.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어진 지지율이 조금 회복은 됐지만 낮은 지지율로 계속 가버렸어요. 한때 10%대로 떨어졌었다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한 자릿수로까지 떨어졌어요 8% 그러다가 조금씩 올라와서 20% 중반 정도에서 중후반에서 계속 갔죠. 30% 회복을 잘 못했어요. 어쩌다 한 번 갔다가 또 내려오고 그래서 기본 지지율이 20%대 중후반 그러니까 국민 지지가 아주 낮은 상태에서 힘겹게 국정을 이끌고 나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를 많이 살린 대통령으로 평가받습니다. mb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은 수직 하락하고 바로 탄핵을 당해버렸으니까 그 뒤가 없는 거고요.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mb처럼 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그래서 다시 이걸 반등시킬 수 있는 여력을 조금 만들어놔야 될 텐데 그러자면 이번 총선 패인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결국 여기도 보면요 mbs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가 등 민생현안이 30% 이게 제일 컸다라는 거죠. 결국 대파죠 대파. 대파 자체가 마지막에 큰 이슈가 됐잖아요. 이재명이도 대파 2개 들고 조국이 도 대파 2개 들고 우파 좌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대파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떠들었죠. 이번에 선거에서요 소위 현재 여권층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우파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거 필요 없다니까 이제는 이제 정치에서 선거에서 우파 좌파 이거 따지면 짐니다 무조건. 저 좌파들 보십시오. 얼마나 약했는지 자신들을 보고 진보라고도 안 해요 이제는.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그거 이념적으로 보이면 무조건 2030은 탈어납니다 무조건. 나이 든 사람은 우파우파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경상도에 있는 그런 분들이야 그 분위기 속에서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수도권에서는 안 먹힌다니까요 이게. 이미 내가 국민의힘 전동지지층이고 우파다라는 사람끼리만 통하는 거야. 그런 것은 그 우파가 충분히 많으면 관계가 없는데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이제는. 한 30%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걸로는 투표가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 몸을 낮추고 뭔가 유연한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대파로 인해서 여자들이 또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여자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왼쪽 민주당으로 많이 가긴 하지만 국민의힘으로도 어느 정도 와줘야 되는데 충분히 못 왔다. 그게 이제 사다를 일으킨 큰 원인이고요. 정부 여당 심판론도 이게 크게 작동했습니다. 이건 결국 용산에서 나온 거죠. 한동훈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전부 두 개 다. 한동훈이 물가에 뭔 관계가 있습니까 정부 여당 심판에 한동훈이 뭔 관계가 있나요. 그리고 공천위 어쩌고 저쩌고 김경일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그냥 내가 찐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각에서는 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선거판 전체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걸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한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억지 주장에 가깝다. 가까운 게 아니라 사실상 억지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선거 못 치릅니다. 정치 자체가 안 돼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우파해요 누가. 현역 정치인들 중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사람들 중에 누가 좌파입니까 그러면. 비례대표 공천 잘못됐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건 뭐가 잘못됐습니까 비례대표가. 한동훈 자기 사람 심었다 그러는데 누구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언론에서는 한동훈 걔는 한 명도 없다 그러는데 누가 그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막 가는 소리라니까 이 전부. 그런데 그거를 광장에서 막 누군가 떠들면 진짜인 줄 알아 그게. 뭐가 진짜입니까 한동훈은 그야말로 셰팅된 상태에서 들어와서 그야말로 바람잡이 역할 분위기 메이커 그 역할만 했는데 심지어 김경률조차도 한동훈이 심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리고 그 논란이 커졌을 때 어떻게 자릅니까 자르면 난리 나는데 자르면 그냥 백석도 무너졌습니다. 자 그 밖의 다른 요인으로 막말동 후보자 논란 11% 여기에 뭐 도태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저기 장희찬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힌만 그랬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저쪽은 더 많이 잘랐어요 더 많이. 그러니까 이걸 갖고 문제 삼으면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야당 심판론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2조 심판 그러나 비율이 낮았던 거죠 이렇게. 의대 관련해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슈가 된 건 맞고요. 호주 대사 논란 5% 2% 이런 것들이 다 불씨가 된 거죠. 마중물이 되어서 그냥 거대한 어떤 정권 심판론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공천파동 뭐 이런 것도 일어났고요. 공천파동이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작잖아요 이슈가. 그런데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런 것은. 결국에는요. 뭡니까. 이걸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정권 심판론이잖아요. 물가 등 민생현안 정부 여당 심판 20% 이걸 세분화해서 그렇지 이거 전체가 다 정권 심판론이에요. 30 더하기 20 50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의대 정권 문제도 이것도 정권 심판론이잖아요. 이거 60% 좀 되지 그러면 합치면 호주 대사 논란하고 합치면 또 5%. 70% 이상이 전부 정권 심판론입니다. 한동훈 책임론이 여기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공천파동 2% 이 정도일 텐데 이게 한동훈이 다 책임질 수 있는 이슈도 아니죠 사실은. 극히 일부겠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을 비난하는 사람들 피해인을 한동훈에서 찾는 사람들은 다른 정치적 생각과 계산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이 바르게 되어야 처방도 지금 제대로 나옵니다. 진단이 잘못되면요 정말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 거론하고 박영선 거론하고 이런 판인데 뭐가 우파 좌파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따로 광장에서 하시고 따로 인터넷 공간에서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심도 있게 다루세요. 지금 우파 유튜브 중에 진짜 우파 좌파를 진짜 심도 있게 다루는 사람이 누가 있다 그래요. 거의 그냥 그게 편성해서 장삼하고 있는 수준이지 제대로 그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지금. 때문에 그런 이야기로 호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야말로 위중한 어떤 시기인데 대통령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아야 될 것이고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나름으로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일단 폐인 분석을 제대로 합시다. 일단 그리고 나서 새로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